오징어 제육볶음 만들기 간장 3스푼 미향 2스푼 설탕 2스푼 매실청 1스푼 참치 액젓 1스푼 고추가루 4스푼 고추장 3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잘 비벼줍니다 고추가루 1스푼 단맛이 조금 부족해서 매쉬청 1스푼 넣어줄게요 앞다리살 돼지고기 샀어요 조금 잘라줄게요 고기가 얇거든요 이렇게 소스 넣어주고 이렇게 고기를 잘 버무려줄게요 내일 보자 오늘 집밥을 만들건데 재료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청국장을 먼저 끓여볼거예요 아까 이거 밥 지을때 쌀뜨물 좀 빼놨거든요 청국장 다진 마늘 2스푼 된장찌개에 된장 조금 넣어줄게요 묵은지를 좀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맛있더라구요 참치 액자 다진 마늘 양파 해사로 찹쌀가루를 넣어서 계란에 비린내 제거하려고 쌀뜨물에 재워놨어요. 한 20분 정도? 물기 제거할게요. 부침가루를 이렇게 기름 듬뿍 시금치 양조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콩나물 설탕 청양고추 참기름 듬뿍 넣어줘야 돼요. 마늘하고 청양고추가 식감이 크다 싶으신 분들은 자살하게 썰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통깨까지 뿌려주면. 퍼줄게요. 어? 내가 퍼 먹을게. 그래. 하지만 그릇 대박, 가은이 먼저. 고마워. 와, 이 많은 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어? 하, 장난 아니었어. 놀랍다. 청국장 맛있겠다. 오징어. 오징어가 좀 귀엽게 생겼네? 그니까. 내가 옛날에 오삼불고기를 급식에 많이 낳았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그래서 한참 안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더라.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가지 고추야. 알어. 반찬 종류에 비해서 밥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더 드세요. 우리 오빠 고등어 좋아하니까. 고등어도 준비해줬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독자분들이 결혼 잘했다고 막 댓글 쓰시던데? 에이, 진짜? 나도 잘해. 서로 잘했지. 나 고등어 살 크게 올려갖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가자볼 수 있었던 거 없었다고. 고춧가루. 조금만 더 안 먹어야讓 고기를 싸먹어봐. 오빠, 여기서 싸먹어봐. 고기를 싹 올려서 김에 밥을 조금 올리고 명란하고 다진 마늘 올라가고 청양고추 싹! 다진 마늘 싹! 올려먹으면 아이고 진짜 끝난 주제에 가루라 그런가 배추도 달다 맛이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 김장은 하루가 안 돼? 우리 이제 이번엔 두 가지를 만들거야 배추김치랑 총각김치 어머님이 따로 만드시고 우리 기다렸다가 또 만드시는 거잖아 두 번? 그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고 밥 더 먹을려고 하는데 없다고 하면 되게 풍경 먹을 거 같아 많이 했어 많이 먹어 맛있게 먹으면 기름을 더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게 드시는 부족 맛은 향긋한 맛이에요 맛있게 드시려고 우리 남편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오빠 많이 먹는 거 보면 꾸준해. 그래서 요리를 더 하고 싶기도 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징어 청국장 청국장은 묵은지 넣으니까 맛있네 청국장에 조금 밥 비벼서 식감비를 먹으면 집중이 맛있어 소금은 비빔 소금은 비빔 소금은 비빔 너무 맛있다. 짱 맛있는 무이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요. 너무 크게 쌌어 안들어간다고 안돼 가은이 입구는 작은데 볼 안은 넓은가봐 이거 크기에 비해 이리 작아 선물로 진짜 맛있게 잘했네 총장도 맛있고 뭐 1등으로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오징어 와 명랑이 양념치킨 나는 고추 먹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 이걸 안 먹었네? 오빠는 잘 안 먹더라. 나? 난 매운 고추가 좋아. 여기 많이 들어있잖아. 청국장리에 밥 비벼 먹는 거 알지? 청국장리에 밥 비벼 먹는 거 알지? 응. 비벼밥에도 많이 넣잖아. 그니까. 이거 청국장 맛있다, 여기 거. 강릉 무슨 초당 청국장이었는데 맛있는데? 다음에 또 먹어야지. 밥은 다 먹었는데 젓가락으로 놓고 싶지가 않아. 기분 좋아. sporty plane에서ration 여러분들은 아grupp Electriciği 안녕. 뭐라고ăm. 계장님 Like Tomato 내가 그랬지 Có التか고 싶을 거예요.